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청주 BBS 분류방송 365회차 서길봉의 반영의 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11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신묘장구 대달한 이경 전반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어요. 신묘장구 대달한 이경을 사실은 관세음보사님께서 설하신 건데요. 본래는 청광정주의 여러 개설하신 것을 관세음보사님이 리바이벌 해서 설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신통명한 긴 구절로 된 큰 참된 말이다. 관세음보사님은요. 세기나 수상행식이 모든 것이 다 오니 개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일체의 고통과 앵란을 건너게 됐어요. 또 사무량신과 사서법을 섭렵을 해서 바로 대자대비함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사님께서는요. 열반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열반이다라고 하는 해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탐욕이 다하고요. 성냄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해서 더 이상 탐내고 성냄고 어리석음이 있을 것이 없는 상태 무효열반이죠. 이런 상태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관세음보사님이 이루 형룡할 수 없이 훌륭하시잖아요. 그 훌륭하신 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사님을 찬탄을 하는 것이죠.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비유를 해서 찬탄을 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누가 요리를 잘하시면 어떻게 돼요? 인류 요리사야. 또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인류 화가야. 또 노래를 잘하면 인류 가수네. 이런단 말이죠. 또 그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또 별칭이나 호칭을 부르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관세음보사님도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천수경을 읽는 신묘장구 대단하니경을 읽는 사람들이 관세음보사님을 찬탄을 합니다. 여러 다방면 각도로 관세음보사님을 찬탄을 해요. 바로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경이요. 바로 관세음보사님을 16가지, 17가지로 찬탄을 하고 바로 관세음보사님이 깨우치신 열반의 길인 바로 탐진치를 모두 끊겠다는 각고와 소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경이 요체입니다. 탐진치를 끊으신 관세음보사님을 16가지, 17가지로 찬탄을 하고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경을 읽는 나 역시도 관세음보사님과 같이 반드시 탐진치를 끊겼나이다 라고 하는 다짐을 세우는 글이 바로 신묘장구 대단하니경이에요. 모든 무명의 번뇌가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하는 서원과 원력이 사실은 가장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핵심, 중요하고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통명한 구절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구절이 나모라다나다라야야 이렇습니다. 나모라다나다라야야 이런데요. 원어로 보면 나모라트나트라야야 이래요. 나모다는 것은요. 귀하다, 귀명하다, 따르겠다, 배우겠다 이런 뜻이고요. 라다나는 바로 베다에서는 정물, 재산, 부의 뜻으로 쓰고요. 중국에서는 보석이나 진주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지 않아요? 바로 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와 재물을 가장 소중하고 훌륭하고 고귀하다 라고 표현을 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드라이아야다 하는 것은 바로 보호자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 보살님들 보면 어려서는 부모님이 보호자였다가요. 결혼을 하면 신랑이 보호자가 되죠. 나이를 먹으면 자식이 보호자가 된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신묘장고 대다랑이경을 설하는 지금의 순간에선 누가 보호자냐 바로 이경을 설하신 관세음보살님이 관차제보살 바루키드 이스바라 님이 보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라다나 드라이아야는 바로 거룩하신 보호자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마가리아 바루키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했는데 나막이라는 것은 나무하고 같은 뜻을 가졌죠. 나무 나무 나막 나마스 다 같은 뜻입니다. 나마가리아 바루키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인데요. 나막은 나무하고 나무하고 나무 아리아 바루키제 세바라야 아리아 바루키제 세바라야 바로 아리아 바루키제 세바라야는 아바로키드 세바라야 이렇게 돼요. 아바로키드 세바라야 그러면 관자제보살님의 범어로 이름이 뭐냐 아바로키드 이스바라야 아바로키드는 관하다 이스바라는 바로 자제하다 그래서 관자제보살 이스바라 바로 원어로 아바로키드 이스바라를 한국적인 콩글리시로 쓰니까 아리아 바루키제 세바라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마가리아 바루키제 세바라야는 바로 나마스 나무 아바로키드 이스바라 바로 뭐예요? 관자제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관자제 관하고 자제하는 분께 따르겠습니다. 근데 관하고 자제하는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지사다바야 원어로는 바로 보디사트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디사트바를 한국적으로 발음하니까 모지사다바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관하고 자제하는 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관하고 자제하는 데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두신 분이란 말이죠. 보디사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되죠. 마하사다바야 보디사다바야는 보리살따고요. 마사다바야는 마사트바야 마사트바 그건 뭐예요? 크게 깨달으신 분. 마하 가로니가야 마하는 크다. 가로니가야는 가여이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여이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하니까 대자 대비하다. 크게 불쌍히 여기고 크게 가여이 여기니까 결국 마하 가로니가야는 대자 대비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나마가리아 바루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하 가로니가야는 나무 가르침에 따르겠다. 아리아 바루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아바로기제 이즈바라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바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마하 가로니가야 대자 대비 하신 관세음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런 뜻이 된 것이죠. 관세음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이 결국은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고 열반을 얻으신 가르침이죠. 거기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번째 규절이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이명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이명 원어로 보면 옴살바바 예수 드라나 가라야 다스마 이렇게 되는데요. 옴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의 핵심 생명의 소리 시작 환희 탄성 희망 발전을 뜻하는 최초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음 오음 아니어요. 최초의 소리 살바다 하는 것은 전체를 뜻하고 일체를 뜻하고 바예수는 장애 공포 두려움을 나타내고요. 나라나 보호 방어 피난처를 나타내고 가라야 고난 고통을 나타내고 다사이명 바로 다사명은 다스마이 구한다 건든다 그래서 옴살바바 바예수 나라나 가라야 다사이명은 바로 일체의 공포나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고난에서 구제해 주시는 이런 뜻이 되죠. 한세음보살님 뭐예요? 세상을 관하고 자기와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자제를 해서 중생들을 이끌겠다라고 했어요. 바로 일체의 공포나 두려움에서 보호를 해주시고 고난에서 구제해 주시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마가리다바 이맘아 마리아 파로기제 세바라 다바 했는데 원어로 보면 나마스 그리드바 이맘아 아리아 파로기제 스파라 다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가리다바는 나막이라는 것은 귀이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가리다바는 위험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맘이다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니 성인의 뜻이 되고요. 바로 아리아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이것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던 아바루키데 이즈바라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범어로 본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마가리다바 이맘아마리아 파로기제 세바라 다바는 위험력이 있고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구절까지는 보여요. 관세음보살님께 가르침에 따르겠다. 관세음보살님 보호자님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바로 관세음보살 대보살님 대자대비하신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또 일체의 공포나 두려움에서 보호해주고 권한에서 구제해주시는 바로 위험력이 있고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님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전혀 저는 이해를 못하지요. 자기 스스로 관세음보살님께 당신이 깨우치신 열반의 경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겠습니다.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깨우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세우는데 이런 서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뭘 이루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쓰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뜻을 모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번째 구절이 니라간타 니라간타 니라간타인데 여기에는 좀 빠진 글이 있습니다. 나마스 그리드바 이맘 아리아 바루키테 스바르타바 바로 요런 가운데 글 가운데 니라간타라고만 썼어요. 앞에는 생략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니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청색 창포빛 감청색을 나타내고요. 간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리를 뜻해요. 그러면 니라간타라고 하는 것은 청색 머리를 가진 자 이렇게 된단 말이 청색 머리 감청색 머리 창포빛 머리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니라간타 우리는 청색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색을 가진 존경스러운 분이요. 해서 공경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이요. 해서 청경존이시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청경존이시요. 청경존이 다는 것은 푸른 머리를 가진 공경스럽고 존경하는 분이시요. 이런 뜻인데요. 마치 청경존이 무슨 신인 줄 알고 청경존 신이시요.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요. 니라간타는 무엇을 뜻하냐. 당시 인도에서 3393신을 섬겼어요. 버마이려사상이라 브라만아트만사상이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브라만사상이고요. 그 신에게 심지어 돌이나 나무에게까지 기도를 많이 하다보면 그 돌신과 나무신의 신통력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돌신과 나무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 하라면서 기도했던 브라만사상에선 바로 그걸 아트만이라고 해요. 무속인들하고 비슷하지요. 지금 우리의 그런데 그런 걸 절에서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달리고 관세음보사라고 뭐가 보인다 들린다 이상하게 이거 다 브라만 아트만 사상 신을 신봉하고 미신적인 행위거든요. 바로 브라만에서 3393신을 석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섬겼던 신이 누구냐면요. 바로 뱀신 아그니신 불신 그 다음에 바로 공작새신 이런 걸 가장 존중스럽게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 신들은 신통자재하고 능력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사리 그런 깨우침을 어마어마하게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새신과 같은 니라간타 능력이 있는 걸로 다 알았던 거예요. 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간주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니라간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신통자재했던 청색 머리를 가진 공작새신과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여라는 뜻이 바로 니라간태 누구를 지칭하냐 관세음보사를 지칭을 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다 고개 돌리시지요? 물을 하던 우리가 다 사장님으로 존칭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사림 훌륭함을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공작새신의 비유를 해서 우리가 찬탄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뇌로 5시 40분 다시 200기를 기원 드리면서 건강들 하시고요. 그동안 관음산 기념 5 . musstshe 20 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